이게 누구야? 진짜가 나타났네. 어? 엄마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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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! 방금 나간 사람이 학생 엄마라고? 네. 너 이름이 뭐니? 송현우인데요. 너 참가 선수 아니니? 네. 얼른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뭐해? 행사 시작하는데. 알겠습니다. 저의 지영이 애 맞아요? 저 항상 그런 것 같지? 장난해요, 지금? 진서 만나게 하려고 저 애 여기 데려온 거잖아요! 얘가 왜 이렇게 흥분해? 내가 왜 그런 꼼수 있어? 뭐가 무서워서? 더구나 올케한테 그렇게 많이 컸어? 어떻게 내 앞에서 지영이 손잡고 데려갈 수가 있어? 어떻게 해! 조용히 못해? 지금 둘이 같이 있잖아요! 그래서? 나 행사 망칠 거야? 이게 얼마짜리 행사인지 몰라? 형님! 시끄럽게 굴지 말고 들어가. 한우가 누군지 아는구나? 진서와 못 만나게 하려고 날 데리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현우 오픈되는 거 당신이 원치 않을 것 같아서 늘 현우 지켜본 거야?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힘든 경험 Valerie 받았어요 정보 rifles 정보 conference